자 시청자님들 저 자신과의 어떤 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실천력 이것이 정말 있는지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과연 생명수와 같은 이 식수를 길어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개인적인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나무 부러지는 소리 짐승 소리 어쨌거나 여기도 막 부러졌네 어르신 소중한 샘터는 이렇게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와의 약속이 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푸는거는 어렵지 않는데 끌고 올라갈 일이 큰일입니다 진짜로 퍼는거는 어떻게 내려오는 길은 내발로 기면서도 미끄럼탑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물 들고 올라갈 일이 큰일이다 이거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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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같으면 많이 떠가면 되는데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욕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물 좀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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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펬네. 세상에 쉬운 일이. 이게 문제는 저기서 질질 끌고. 아이고. 아. 물목에가. 오늘 설거지도 해드려야 되는데. 설거지 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 굴빛집 어르신의 설거지는.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마솥 때문에 물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 트리오프를 가지고 씻은 다음에. 샘터에 와서 헹구면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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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쏟아야 되나 이거. 하. 이. 하. 하. 여러분. 우리 굴빛집.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사도가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내 한몸. 올라가는 것도 이게. 하. 하. 솔직히. 잘난식 하지 말고. 내몰라를 하면 되는데. 아직 물이. 있는데. 저는 양심상. 어르신 그. 진짜 귀한 물을 쓰고. 그냥 걔 내려간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 제 사전에는. 하. 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하. 문제는 이 구간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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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힘들어.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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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그래도 해가 누굽니까 해가 내가 깨끗 끌고 와라 달리스도 내가 힘이 더 빠져 몰라서 내가 포기라는 거는 이 소수가 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질질 끌고 올라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여긴 뭐 갖고 올라올 방법이 없는데 보이나 아마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개판을 하면 유튜브는 없을 거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이 안 계시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 딴 데 가서 찍는 게 낫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러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집에 내려갈 적에는 뿌듯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나름대로 좋은 일 했다. 이런 거. 그런 도랑은 있어요. 뭐 있는 건 있다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놀란 게 어제 아래 그 어제껜가 그저껜가 라이브 실방을 했는데 16만 조회. 16만 조회가 나. 16만 조회. 야 내가 3시간 20분 짜리 라이브 실방이 16만 조회 나오는데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자 여러분 탄력 받았을 때 열심히 해야죠. 안 그러십니까? 어차피 유튜브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좀 더 덜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옷이 이게 저 황제시장에서 25,000원 주고 샀는데 안에 두터운 옷 입고 오니까 눈밭에 꿇어 댄게도 아무 이상이 없어. 아주 여러분 비싸다고 좋은 옷 아닙니다. 어? 자 근데 이게 그 아유 죽겠다. 그 새가 빠지게 올라가면 못 가요 이거. 이렇게 노닥노닥 하면서 그냥 올라가야지. 세월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은 더 야속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더라 남자이기 때문에 야 이게 노래가 나오나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뒤에 얻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고삽니다. 미고사 뭐가 미고사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영상을 거지같이 찍어 올려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저 멤버십 가입 슈퍼챗 후원 계좌 후원 또 시청 광고 광고 봐주시기 좋아요 이걸 너무 많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늘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힘이 안들지 뭐 힘이 안들어 거짓말하면 안되지 아 힘듭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봐 아유 이야 이거 뭐 좀 덜다 보니까 그러나 변함없는거는 여기 굴피집이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저 파란 나무 있는데 저 옆 굴피집이고 샘트는 요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언덕 밑에 여기 대나무에 눈이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어르신 귀한 물을 맞이 라면 끓여 먹네 뭐하네 하고 소비하고 다음에 떠들어야지 하고 이거 하면 안되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양심불량인데 어르신이 어르신 추우시니까 그냥 주무시라고 파란 나무 있는데 저 뒤에 저기 굴피집이거든요 자 이게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길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도 제가 네 발로 기다시피 이렇게 내려갔더니 길이 토끼길 같은게 만들어졌는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으로 물론 저 좋기 저 좋기 위해서 하는건 맞는데 30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택시기사하면서 30만 간다는게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특출한 재주가 있기 전에는 제가 무슨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돌봐야지 택시영업에서 돈 벌어야지 또 뭐 또또도 챙겨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이소 여러분들의 저 에 그 작거나 크거나 의 글을 떠나서 어 제가 뭐 돈을 밝힌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활동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전에 그 멤버십을 어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에 5천원짜리 하나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 크게 어렵지 않으시면 멤버십 가입 에 그 다음에 또 형편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에 후원계좌를 통한 그 후원 어 이거를 좀 염치 없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유튜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세상 천지 이렇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